자, 미션 정리를 해봅시다. 당코인, 킬당 500개, 땡보노 잡으면 1000개 이렇게 한 거지. 그리고 77번 잡으면 500개 따로 있는 거고. 재밌겠다. 도전! 채벌 벗게 해주세요. 오늘 치킨 못 먹어도 되니까 이 한 판만 치킨 먹게 해주세요. 땅! 무견대요. 도전! 감사합니다! 어디를 고를까요, 알아봤자... 아, 잠깐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디에 내릴까요, 알아봤자 봅시다. 딩동댕동! 답정도였던 것인가. 갑자기 추가된 딩동댕동. 갑시다. 옛날에 이거 있지 않았어? 딩동댕동 하고.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. 끝까지 했던 것 같은데. 나이스! 발소리가 났는데. 발소리가 났는데. 발소리가 났는데. 발소리가 났는데. 아, 뭐 들린 것 같았어. 아, 총구 아니야, 이거? 아, 28번. 나 총구부 알아, 친구. 실화네. 발소리. 스프리. 떡배다. 75번. 이제 급할 거 없어. 킬은 마음에 드는 만큼 했어. 알와. 세포 thou은 마음에 든지. 스프리 없애서 그는 좋아. 태풍의 가을이 탐지 못 alleg기. 에너지 내 휴대전이 없었거든요. 내리steem. 어떠세요? 이제 그녀나게. 이쁘다. INA. 드라이 Kadira. 이쁘다. 도망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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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인사건 살인사건 옆에서 두명이 죽었어 내 소중한 청객 살인살 살인당했어 가야겠다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이거 치킨 먹었는데 발소리 하나도 안들리네 아 비가 뭐야 이거 여러분 원래 이렇게 게임에 비가 원래 많이 와요?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거 맞냐 어디야 아 요즘 애들 치킨 회사 파밍 너무 잘해 인정? 어떻게 잡아야 해 놓칠까봐 덜 먹지 않았냐 다시 먹으러 와야지 방금 차 지나가다가 세운 것 같은데 방금 차 지나가다가 세운 것 같은데 방금 차 지나가다가 세운 것 같은데 으응?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의심을 해야지 60번 아예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의심을 해야지 아닌가 하고 가면 안되지 아 뭔가 들은거 같으면 그게 들은 니가 맞아 어? 니가 들은게 맞아 32번이 69번 땡본은 아예 안보이는데 다 죽어가지고 이것도 운빨 이거 건너가야되는데 여기서 건너가는게 나을듯? 근데 이거 지금 총소리 방금 마지막에 내가지고 끝라인에 있던 애들이 아 내가 이제 딴 데로 들어갔나 싶은데 들어가는게 좋은거 같애 긴장되라 어제도 여기까진 잘했어 42번 살았구요 15번에 총 한번 안쌌는데 나야? 하하 나있냐? 하하 탑 9까지 총 한번 안쏘고 킬 한번 안하고 살아남을만한 적이 있을까? 핵이라면 아 뽑아가야되네 뽑아? 있어? 그럼 지금부터 다 잡아야겠네 사이 가면은 10에서 잡았나? 오른쪽? 54번 깜짝이야 쟤 같은데 사이가 안 들고 있는데 아씨 55번 죽었다 걸어져 이 미친 자식 다 잡고 다니는데 오른쪽 하나 쟤 하나 끝이다 사람 다 찾았다 걸어제를 마지막에 처치해야 될 거 나 둘 다 선두기인 것 같아 어딨지 뭐야 나 어딨어 전부 다 여기 있는 거 맞아 근데 얘가 여기 보고 있긴 했거든 여기 있는 거 맞아 근데 얘가 여기 보고 있긴 했거든 빡쇼 뭐 여기 맞아 아 여긴네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